결국은 애플 비전 프로가 이제 상용화되면 저는 삼성전자도 결국에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애플의 비전 프로의 제스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결국엔 다 따라갈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주목하고 있는 기업은 X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요 고객사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지금 작년도 상반기 기준으로 거의 30% 육박하는 상당히 회사한테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시장에서는 좀 있다 반도체 이슈 좀 살펴볼 텐데요 앞서서도 말씀하셨다시피 TSMC가 최근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AI 덕에 상당한 호실적을 발표를 했고 메타 역시 엔비디아의 H100 수요를 크게 늘린다 두 배 이상 늘린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면서 국내 반도체 주식에 대한 꾸준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주목할 만한 그런 기업이 있을까요? 네 사실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작년도에 워낙 많이 올랐고 그리고 장비주들도 사실은 이제 좀 오를 만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작년도에 H&M 관련된 이 테마가 부각이 되면서 장비주들도 사실은 좀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은 그렇게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우리가 한번 H&M 관련된 부분들이 다시 좀 올해도 계속해서 어쨌든 투자가 되고 부각이 된다라면 그와 관련해서 하나 또 공부를 해본다면 프로브 카드 관련된 부분들을 한번 공부를 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뚱그렇게 생긴 이 프로브 카드가 있는데 우리 카드 그러면 이제 네모난 카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름과 달리 이렇게 웨이퍼처럼 모양은 그렇게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반도체 검사하는 데 들어가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웨이퍼 단에서 반도체 칩과 테스트 장비를 연결하는 그러한 장치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프로브 카드에 장착되어 있는 프로브 팁이 웨이퍼에 이렇게 닿으면 전기 신호를 보내고 그 신호에 왔다 갔다 하는 돌아오는 신호에 따라서 이게 불량이다 아니다 라는 것을 판별해내는 그러한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회사의 사업 계열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프로브 카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원재료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밑에 두 번째 줄 위에서 두 번째 줄을 보시면 세라믹 STF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프로브 카드를 만드는 데 원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프로브 카드는 당연히 HBM 공정에서는 웨이퍼 테스트 수가 훨씬 더 증가하고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HBM이 뭐죠? D램을 8단, 12단 이렇게 적층을 하는 구조로 계속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단순하게 웨이퍼를 테스트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를 테스트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프로브 카드의 수요가 늘어난다? 그러면 프로브 카드를 만드는 원재료, 부품에 대한 수요도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샘CNS는 바로 테스트 공정에서 프로브 카드에 사용되는 세라믹 STF의 원재료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특이한 점은 예사가 상장이 되고 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매일 데이터를 뽑아 보는 건데요 금액 기준입니다 1월 23일 날 기관들이 25억 정도를 수면서 한 날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금액 기준은 기관들이 하루에 산 금액으로는 역대 1위에 해당하는 랭킹 그래서 의미 있는 금액이었고 그 다음에 거래대금도 역대 순위에는 10위 정도에 해당하는 447억이 만들어졌는데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거래대금이 한 13% 정도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기관들 매수도 그렇고 거래대금도 그렇고 나름 의미 있는 숫자가 좀 찍힌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돼서 그러면 이 HBM 관련해서 프로브 카드에 들어가는 STF까지도 시장에서 좀 관심 있게 공부를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샘CNS라는 회사의 주주 현황을 한번 보시면 YIK라는 요것도 테스트 쪽이죠 아 여기도 상장사잖아요 네 상장사고 여기가 대주주 인수를 한 주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주주를 보듯한 특수 관계인들이 지분율이 무려 71%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 주식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사실 조금만 이렇게 입지를 해줘도 주가는 좀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원래 이쪽은 낸드향 매출이 컸는데 HBM 시장이 커지면서 거기에서도 이제 좀 숫자가 올라올 수 있는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고 낸드도 작년까지는 최악이었잖아요 근데 올해부터 이제 서서히 정상화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원래 본업도 좋아지는 데다가 HBM 확대되는 부분의 수혜도 좀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건데 근데 이제 주가 위치가 1월 29일 기준으로 보시면 정고점을 좀 돌파하려고 시도를 하다가 음봉으로 이렇게 살짝 밀리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 주황색 선이 21년 평균 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가와 21년 평균 선과 이격도 단기적으로는 기관 수급이 들어오면서 조금 이격이 좀 벌어져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금 미국에서도 최근에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쉬어가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21년 평균 선과에 이렇게 좀 이격 조핑 과정이 좀 나온다라면 기관들이 들어왔던 물량이 빠져나가지 않고 수급은 좀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이격 조핑 과정이 나온다면 HBM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장비주 말고 좀 프로브 카드 원재료 만드는 기업으로서 좀 주목을 하고 공부를 좀 해봐도 괜찮은 후보군이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갤럭시 24 출시를 했죠 보니까 AI 통번역 등 새로운 기술들이 좀 탑재가 됐는데 사실 이거 출시 전에는 별로 인기 없을 거야 그런 시각도 좀 많았는데 생각보다 사전 예약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대를 기억을 했다 하면서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투자 관점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네, 온디바이스 AI 기대감이 좀 많이 반영이 됐죠 그래서 제주반도체라는 종목이 대표적으로 온디바이스 AI의 대장주로서 주가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작년도 초에 주가가 저점이 보시면 한 3,5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500원 정도에서 최근에 고점이 3만 5천원까지 갔으니까 한 1년 사이에 텐백어가 났네요 아 진짜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텐백어 주식을 내 계좌에 한번 너무 모르게 다들 투자자들이 꾸밀 텐데 그죠 제주반도체가 10배 텐백어가 나왔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시세가 한 10배 정도 나면 거기에서 더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긴 한데 보통은 10배 정도 나면 시세가 조금 주춤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대장주가 조금 그렇게 10배 정도가 나왔고 앞으로 시세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거를 좀 같이 좀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지난번에 제가 우리 달란트 투자에 와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이제 HBM, CX의 온디바이스 AI 좀 많이 우려먹었기 때문에 다들 이미 좀 식상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 오히려 시장에서 좀 새롭게 부각될 수 있는 키워드를 좀 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때 제가 이제 QRT라는 이 페이지를 하나 가지고 와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품종이 아주 이제 반도체가 AI 반도체가 많아지면 그 신뢰성 테스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많아지는데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이제는 시장에서 아마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다면 최근에 인공지능 반도체 전문 팸리스 기업인 리벨리언하고 MOU를 체결한 QRT 같은 이런 기업들은 좀 주목을 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한 달 동안 최근에 QRT 주가는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런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조정을 받아서 다시 좀 가격 조정을 받는다라면 저는 여전히 QRT는 좀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번에는 저는 온 디바이스 AI도 여전히 뭐 갤럭시 S24 때문에 좋지만 온 디바이스 AI에서 온 센서 AI 쪽으로 약간의 관심은 시장에서 또 확장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온 센서 AI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이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온 센서 AI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키워드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지 센서라는 게 있고 그리고 mcu mcu는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우리 AP를 두뇌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전에 밥솥이라든지 냉장고 뭐 이런 일반 가전에도 두뇌가 들어가는데 스마트폰 두뇌보다는 좀 떨어지는 두뇌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mcu 칩을 많이 사용을 하죠 우리나라에서 어버무반도체가 mcu 관련해서 칩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래서 이 온 센서 AI는 이미지 센서와 그리고 mcu 이 두 가지의 키워드를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면 이미지 센서는 시모스 이미지 센서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우리가 카메라를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렌즈를 통해서 피사체 정보가 들어오고 그게 이제 정기적 신호로 바꿔주는 역할을 이미지 센서가 하고 있죠 CIS가 활용되는 주요 이제 적용처는 태블릿 PC라든지 그 다음 스마트폰 그 다음에 자율주행 왜냐하면 자율주행도 카메라가 탑재되면서 계속해서 사물을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측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기적 신호로 영상 신호로 전환시켜주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 그리고 아래쪽은 CIS 시장이 앞으로 훨씬 더 커질 것이다 그거 하는데 자료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왜 온센서 AI가 앞으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냐면 애플 비전 프로가 이번에 사전 예약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제가 달란트 투자에 와서 애플 비전 프로를 관심있게 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예전부터 많이 좀 해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에 제가 애플 비전 프로의 영상 사용 후기라든지 그 다음에 가이드 영상을 애플에서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야 이거 온센서 AI가 앞으로는 큰 테마가 한번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게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 센서에다가 AI 알고리즘 MCU 칩에다가 그렇게 접목을 시켜버리면 AP 까지 안 가고 거기에서 바로 알고리즘 연산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게 이제 아래쪽에서 보시면 이 중에서 그냥 하나 정도 볼까요? 제스처 라는 부분이 있는데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애플 비전 프로 후기 관련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뭐 우리 PC 라든지 이런 것들은 마우스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 여성분이 오른쪽 손이 어디에 가 있나요? 이게 공간 이렇게 호공에다가 이렇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앱을 애플 비전 프로로 쓰고 앱을 작동하는 데 있어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쭉 벌리고 이렇게 하면 된다 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게 되려면 결국에는 온센서 AI 관련된 이러한 기술들이 결국에는 발전이 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가능하게 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온 디바이스 AI는 클라우드 서버 기반으로 AI를 하던 것을 지금은 클라우드로 통하지 않고 그죠? 디바이스 단에서 그냥 하는 건데 지금 온센서에는 AP까지 가지도 않고 그냥 이미지 센서 단에서 거기에 AI 칩을 얹어 가지고 바로 해버리니까 훨씬 더 빨리 신속하게 가능하게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기술이 지금 발전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지금 AI 활용 칩에 있어서 온 디바이스 AI는 AP를 활용하지만 온센서 AI에서는 MCU를 활용한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MCU와 이미지 센서의 결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표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온센서가 되려면 CIS와 AI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AI 하드웨어는 AI 가속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세 개의 조합으로 온센서 AI가 작동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결국은 애플 비전 프로가 상용화되면 저는 삼성전자도 결국에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애플의 비전 프로의 제스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결국엔 다 따라갈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온센서 AI는 앞으로 다양한 우리 전자 회사들이 적용을 하는 그런 부분으로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목을 할 수 있는 기업은 이미 어머브 반도체 같은 기업들이 이미 최근에 시세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시장에서 아직 좀 덜 알려진 온센서 AI 관련주로서 제가 주목하고 있는 기업은 ALT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ALT라는 기업이 있는데 지금 ALT IR 자료에서 제가 이거 가지고 온 건데요 비메모리 반도체가 지금 많이 인공지능, 로봇, 드론, 전기차로 인해서 많이 성장을 하잖아요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많이 성장하는데 여기에 따는 후공정에서 웨이퍼 테스트 해주고 패키징 해주고 이러한 부분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친메이커들이 하는 것들을 후공정 쪽으로 외주를 많이 하면서 그때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주요 고객사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파트너십을 구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기술이 얼마나 경쟁력인지를 보려면 우리가 영업이익률 마진을 보면 되잖아요 지금 이 기업을 보시면 반도체 장비 회사 중에 왜 우리 HPSP라는 회사가 있죠 맞아요 맞아요 그 회사의 영업이익률이 40% 50%대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지금 작년도 상반기 기준으로 거의 30% 육박하는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그러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겠죠 이 기업은 주요 메모리 반도체에서 어떤 쪽을 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시면 오른쪽 상단부가 아까 제가 온센서 AI 쪽에서는 CIS가 핵심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CIS 쪽에서 이 회사가 후공정 업무를 수행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CIS 아래쪽에 보시면 MCU 쪽 있죠 두 개가 온센서 AI의 핵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두 개의 카테고리를 다 후공정 쪽을 테스트하고 패키징하는 부분들을 같이 하고 있는 기업이 이 기업이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PMIC가 전력 반도체 쪽인데 이 전력 반도체 쪽 시장이 상당히 전기차와 함께 많이 커지고 있는 부분인데 이쪽도 계속 진출을 좀 하고 있는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 주목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림컷 기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PMIC 반도체를 테스트를 하고 웨이퍼의 테두리를 좀 미세하게 이렇게 잘라내는 기술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기술을 통해서 반도체의 수요를 상당히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전력 반도체 쪽에서 적용이 되면 상당히 회사한테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이 시장에서는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링크 관련된 부분들 뭐 이렇게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 회사의 고객사를 한번 보시죠 최근에 온센서 AI 관련주로서 가장 부각이 된 기업이 바로 MCU 국내 1위 기업인 어버버 반도체였습니다 근데 그 어버버 반도체를 이 회사는 고객사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온센서 AI 쪽에서 어버버 반도체가 성장하면 할수록 당연히 고객사가 성장하니까 이 ALT도 좋아지는 같이 연동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SK하이닉스, 픽셀플러스 이런 기업들도 CMOS 이미지 센서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다양한 고객사와 함께 온센서 AI 관련된 테마가 애플 비전 프로와 함께 삼성전자도 그와 관련된 기술을 접목을 한다라는 것으로 이슈가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어버버 반도체의 주가는 최근에 이렇게 좀 올라오는 상황인데요 상대적으로 이 ALT 같은 경우는 주가가 박스권에 갇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작년 7월 달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올 1월 달 정도가 되면 6개월짜리 보호 예수 물량 락업이 해제되는 이슈가 있죠 그게 이제 1월 27일 기준이 1월 27일인데 1월 27일이 휴일입니다 주말이었기 때문에 1월 29일 전후로 해서 물량이 아마 소화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물량이 지금 6개월짜리를 보면 약 한 75만 주에서 한 80만 주 정도 사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물량만 소화가 되면 공모가가 2만 5천원인데 아직까지 공모가 밑에서 지금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온센서 AI 관련된 모멘텀과 함께 이러한 수급적 이슈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좀 덜 알려진 온센서 AI 관련 주로 어버버 반도체를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시장에서는 좀 스터디가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관심 있게 좀 반도체 쪽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반도체 AI 키워드가 정말 한 달 단위로 계속해서 바뀌네요 공부를 해도 해도 끝이 없습니다 저도 문과 출신이거든요 이해할 만하면 다른 새로운 키워드가 나와 가지고 부각이 되고 근데 방금 말씀하신 이 ALT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도 좀 보호 예수라든지 오버웨인 이슈 때문에 박스권에 갇혀 있으니까 한번 투자 아이디어를 잘 점검해 보시고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Colombia Colombia b cond 볶혁 관리 낀